2개월 이라는 공백 기간은 있었지만은 경기력을 뒤져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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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못하고 있어서 조금 발이 묶인 느낌도 듭니다 역전 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자 여기서 첫번째 게임 승기를 잡아야 될 황진아 입니다 그렇죠 쫓아가야되는 지은채 아 좋았어요 지은채 선수입니다 떴어요 또 갑니다 아 나이스 뭐 받는다 해도 그 다음 볼은 찬스볼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나갔어 정말 꽁꽁 묶어놓고 지금 기술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흔들어 나이스 선수권대회는 또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또 큰 경기이기도 합니다 조직구에선 세븐 승리의 elas는 공격을 말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들어가요 그렇좋아 Um 수입 Estep 여cers 첫번째 게임 너무лат는데 빤 그렇죠 자아 지연 가져가 주어야 되는 황진아입니다 그렇죠 황진아도 먼저 가야죠 들어가줘야 되요 3대6 야아 아아 아아지연 파워 지켜보죠 4대 8 자 승부를 네트 맞고 나가 자 지은체서브 이야 첫댁 어 어 나가지않습니다 어 까지 이렇게 코스를 보는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황진아 선수 볼을 끝까지 잘 봅니다 자 이번엔 7차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황진아 4대2 네티 걸립니다 있기때문에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아 하하 치은 kaiket 그것은 조금 파워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보입니다 세 번째 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아 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황진아는 파이널까지 끌고 가야되요. 자 아 아 나이스 조금 더 범시를 줄여줘야는 황진아입니다. 아 왕아 와 ân 마 이쏘 으๊압 으아 으압 황진아